맘마 좀 맘마 맘마 좀 어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진짜 좋아할지도 몰라 벤하고 놀고 있어? 아빠 해줄게 응 왜 이럴까 너만 보면 눈앞이 산란이고 하늘이 빙글돌아 내가 너 좋아하나 봐봐 응 밀리엄도 어린데 동생 잘 보살피네요 아유 이뻐라 해밍턴 형제가 꽁냥꽁냥 노는 사이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나파 오늘 해밍턴지의 아침 메뉴가 궁금해지는데요 윌리엄 밥 먹을까요? 밴틀 리더 앉을까? 빵 빵 오늘 우리 빵 먹는 거야 빵 빵 윌리엄 윌리엄 좋아하는 거 여기 안에 있지? 롱 아가 아가도 있지 윌리엄 하나 둘 셋 와우 와우 우와 뭐야? 샘아빠의 특별 메뉴는 영양 만점 빠네 파스타 윌리엄 윌리엄이 좋아하는 재료가 바로 두 개 있어요 빵 면 둘이 만나면 바로 이 조합이에요 이런 음식은 본 적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야? 막 먹고 싶은 거야? 좀 뜨겁지? 뭐하고 먹어야지? 윌리엄 맛있어요? 이오 면 좀 먹어볼까? 면 페스타 아빠가 페스타 만들었어요 스파게티 아아 아, 혜수가 지지? 네 네 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냠냠냠이 빵과 면을 좋아하는 윌리엄 취향 적용 메뉴 아빠 칭찬해요 맛있어요? 냠냠? 면은 깊은 담醐 이 칭찬 님이라 Ergebnis 이 칭찬 씨